녹화 시작 누르구요 자 일단은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지금 몸에 두군데가 부러졌습니다 새끼손가락이 골절돼서 새끼손가락이 부러졌구요 어제 부러지고 어제 갈비뼈도 부러졌어요 바이크 타다가 다쳤는데 사고가 난게 아니라 주차장에서 차가 빠르게 오는거를 놀래가지고 내리막이 조금 경사가 깊거든요 거기서 브레이크 세게 잡다가 날라갔어요 그때 또 하필이면 안전장비도 안하고 있어가지고 갈비뼈랑 손가락이 골절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갈비뼈가 다치면은 갈비뼈가 이제 금이 갔어요 부러진건 아니고 부러지면 앉아서 아예 방송도 못해요 숨 쉴때만 아프니까 지금 일단은 병원에서 진통제를 처방받아서 진통제 먹고 방송을 하고 있고 크게 안 다쳐서 다행이구요 네 그 어제 사실 이제 사고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어 뭐 좀 어제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아 좀 힘들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제는 좀 쉬고 그러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네 오늘 왔습니다 어 바이크도 내가 봤을 때 좀 수리비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 제가 세대인데 어 세대 중에 한 대만 그렇게 된 거고 어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의사선생님 말씀으로는 정형외과에 갔다 온 결과 어 4주 정도 지나면 이제 여기 뼈도 붙고 여기 지금 갈비뼈도 뼈가 붙을 예정인데 생각보다 지금 하루 지났는데 되게 괜찮아요 생각보다 진짜 몸이 괜찮아서 네 그래서 방송을 켜고 네 합니다 어 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못 드리고 네 달빛이 고맙고 어 아니 저는 뭐 바이크 감가 먹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제가 안고 죽을 때까지 그냥 뭐 중고로 팔고 바이크 사고 이제 이런 거 안 할 거라서 셋 다 이제 새 걸로 사고 그래가지고 그냥 네 바이크는 계속 이제 저기 할 거고 뭐 수리비가 좀 들어가겠죠 네 수리비가 좀 들어가고 어 보험 접수는 했는데 네 이게 또 주차장에서 이게 그 저 입증이 되기가 좀 힘들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왜냐면 이제 내가 너무 좀 이제 그게 연계가 어 차가 빠르게 온 거는 맞으나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내가 이제 혼자서 쓰러 자빠진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연계가 어 입증을 시키느냐 못 시키느냐에 따라서 이제 몇 대 몇으로 이제 하는 건데 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또 제 바이크가 또 그 당시 또 블랙박스가 또 작동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블랙박스 영상도 못 뽑고 네 뭐 그렇게 됐습니다 네 내리막 그 저기에서 그 주차장에서 네 그렇게 됐고 일단은 뭐 진통제가 꽤 괜찮아서 네 진통제가 지금 꽤 괜찮아서 방송은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새끼손가락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완전히 골절된 거고 여기는 이제 조금 금간 건데 괜찮아요 네 뭐 크게 재채기 한번 하면은 조금 아픈 정도 뭐 숨 쉴 때 아프거나 그런 건 없고 젖꼭지에서 한 5cm 정도 밑에 여기 갈비가 지금 예 금이 갔습니다 어 어 그러게 됐어요 예 당분간은 좀 바이크를 못 탈 것 같습니다 아 음 어제 낮에 어제 낮에 이제 그런 일이 생겼어갖고 웬만하면 그냥 어제 그냥 하려고 그랬는데 아 어제는 좀 힘들었고 오늘은 좀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러게 이렇게 코로나 낫자마자 이렇게 또 아프냐 또 또 다치냐 어 저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진짜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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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나 좀 저기 저 음료수를 좀 주라 랄프야 어 어 아 아 막 쓰디 쓰네 그냥 아메리카노가 음 화상 코로나 골절 올해 많이 다친다 그러니까요 예 또 다쳤어요 또 다쳤는데 뭐 일단은 뭐 그렇게 뭐 이번에 크게 다치고 그런게 아니라서 다행인거고 예 어 네 진통제를 이제 처방받아가지고 갈비뼈 다쳐보신 분들은 아실거에요 다른 데가 골절이면 차라리 기부스를 하잖아요 지금 새끼손가락처럼 근데 이제 그 갈비뼈 같은 경우는 뭐 방법이 없어요 기부스를 할 수도 없고 뭐 다쳐보신 분들은 아실거에요 너무 심하게 갈비뼈가 막 많이 나가면은 입원해가지고 그 병원 침대는 아실거에요 이게 저기 리클라이너처럼 이렇게 버튼 누르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러니까는 조금 이렇게 복압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고통스러운거야 복압이 들어갈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들 재채기 할 때 어 그리고 뭐 코 풀거나 뭐 그럴 때 어 그리고 이제 누워있다가 일어날 때 그때 이제 복압이 좀 들어가는데 숨 쉴 때도 좀 복압이 들어가죠 네 근데 숨 쉴 때는 그렇게 많이 안 아파요 진짜 다행이지 갈비뼈가 만약에 이제 조금 횡경막 가까운데 요런데 밑에 갈비뼈가 다쳤으면은 아마 지금 방송 못했을거에요 네 근데 진짜 다행인거고 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바이크에 있다가 자전거에서 넘어지는거랑 똑같이 옆으로 꿍 꿍 이렇게 했으면 상관없는데 예 조금 이제 경사 깊은 내리막에서 브레이크를 확 잡으면은 그것도 커브 살짝 틀고 있을 때 확 잡으면은 이제 제가 봤을 때 그 핸들에 의해서 핸들 내가 앞쪽으로 튕겨나갔거든요 브레이크 확 잡으면서 예 그러고 이제 핸들 쪽에 이제 제가 갈비뼈가 팍 닫히고 그러고 넘어지면서 어 이 새끼손가락에 이제 골절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일단은 아직 뭐 수리는 안 맡겼고 일단 주차장에서 넘어진거라 주차장에다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정형외과 어제 갔다가 와가지고 이제 저 좀 쉬고 진통제 먹고 그러고 이제 방송하는데 뭐 오늘 정도 이 정도 계속 이제 이 정도라면은 내일 더 좋아질 거고 그래서 새끼손가락만 조금 불편한 채로 한 달 정도 있을 듯 의사선생님께서 엑스레이 찍고 말씀하시기를 여기 이제 갈비뼈가 금강개 붙으려면 한 한 달 걸리실 거 같다 그랬는데 어제 되게 아팠거든요 근데 오늘은 뭐 크게 아프지가 않네요 예 그래가지고 다행이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여기는 철심을 박으면 오히려 일이 커진대요 그러니까 여기 마디가 새끼손가락 마디가 예 여기도 좀 다쳤죠 여기도 좀 멍들었었는데 조금 나아졌고 여기랑 여기랑 근데 여기 그 새끼손가락 중간 마디 부분 여기 부분이 지금 부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여기로 이제 철심을 박으려면은 여기를 쬐가지고 그 뭐 힘줄 같은 거 이렇게 비껴갖고 거기다가 철심을 조그만 거에다 박는 건데 오히려 일이 더 커질 거 같다고 이거는 그냥 붙을 때까지 두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여기다 그냥 뭐 새끼손가락 기브스 이 정도만 했고 뭐 괜찮아요 일상생활 하는데 크게 뭐 불편함은 없다 예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쉬었는데 괜히 또 공지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뭐 바이크 사고 났습니다 이러면은 얼마나 크게 다쳤을란다 좀 걱정을 좀 많이 하실 거 같아서 사고라는 그 두 글자 자체가 예 좀 그럴까봐 그래서 그냥 방송에서 키고 내가 좀 괜찮다 생각보다 많이 괜찮다 이만하길 다행이다 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어제 공지를 그렇게 쓰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무튼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거 같고 팬들을 위해서 오토바이 오토바이는 이제 그만 이제 그런 얘기 할까봐 내가 이제 오늘 저 얼굴 보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한 거예요 예 어제 공지에다가 뭐 사진 다 찍어서 막 올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으면은 100% 오늘 이제 좀 바이크 타지 말아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거 같아가지고 예 이제 시즌1인데 그쵸 어 무튼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하필이면은 저 뭐야 안전장비를 보통 거의 다 하는데 어제는 안전장비를 내가 안 했어요 어제 안전장비 안하고 장갑 요거 끼고 나갔다가 요거 보호 성능이 1도 없어 예 하얀 바이크 탈 때 요거에 좀 잘 어울리거든 예 제가 세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 트윈이라는 그 바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하얀색, 파란색, 빨간색 이게 이제 주 메인 컬러이기 때문에 깔맞춤한다고 요거 끼고 나갔다가 새끼손가락 부러진 거예요 다른 장갑 꼈으면은 프로텍터 제대로 돼 있는 장갑 꼈으면은 새끼손가락 안 부러졌을 거예요 아마 네 아무튼 저기 안전장비가 상당히 중요하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구요 치아 러닝 고맙습니다 팬 가입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축구 했다면서요 축구 했는데 뭐 태국이랑 했는데 1대1로 비겼다고 하더라구요 태국이 제가 알기로는 피파랭킹 100위권 정도 되지 않나 완전 하위권인데 어떻게 빅입니까 어.. 큰일났네 라인업이 그래도 괜찮은 라인업인데 수비랑 수비가 완전히 노답인가봐 우리나라 축구가 예 패스미스 7번 냈다고 어떻게 이딴게 황금세대 라고 꼬집고 싶네요 예 내가 봤을때 오늘 토사장만 논하는 날 같은데 태국이랑 비길 줄 누가 알았겠어 그죠? 예 무튼 네 뭐 그리고 진짜 놀라운게 내가 축구 소식을 저번에 이제 이강인이 사과한다 뭐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그 이후로 축구 얘기를 한 번도 안했는데 정봉규가 아직도 그 안 내려가고 사퇴 안하고 계속 대한민국 저 축구 대표 축구협회? 예 축구협회 대표로 계속 그 있겠다고 했다면서요 그냥 유야무야 조용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갖고 저는 그게 좀 소름 돋더라구요 아니 그 양반 얼마나 그 저기 지위가 대단한건가 정봉규라는 사람의 위상이나 이런것들이 얼마나 대단한거길래 얼마나 대단한 권력을 지고 있길래 쭉 버티고 아직까지도 사퇴 안한거 보면은 어 진짜 힘이 엄청 센가봐 그 사람이 나는 클린스만 저기 하면서 이제 사퇴 할 줄 알았는데 흠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축구계 전두강이라 보면 된다고 어 성공하면 연임 실패하면 뭐 저기 아닙니까 예 좋아요 흠흠 나 어제 헤어져서 이제 방송만 봐야겠어요 헤어지셨구나 축하드립니다 팬 가입을 하셨다면은 안 헤어졌을텐데 예 흠흠흠 예 속이 많이 상하실텐데 그 이제 시련의 아픔을 어 제 방송으로 좀 의지해보면서 버텨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팬 가입을 안하셔가지고 좀 알밉네요 예 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제 이제 오늘 뭐 좀 목요일자 방송이죠 목금토일 예 목금토일 열심히 또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이해해 주실 거죠 요번에 이거는 뭐 예 사람이 지금 갈비뼈가 이렇게 금이 갔는데도 방송을 하고 있는게 나도 신기해요 사실은 근데 별로 안 아파 이게 진짜 진통제의 힘인가봐요 별로 안 아파요 예 어제는 그 저기 정형외과 가가지고 이제 엑스레이 찍고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또 초음파로 갔다가 이제 이렇게 여기에 여기 여기가 많이 아프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해주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아 네네 거기에요 이렇게 했는데 아 금 가셨네요 예 금 간 것도 사실 골절이라고 하긴 하더라고 완전히 부러졌으면 이제 그거는 이제 거의 이제 그냥 계속 침대생활 계속 해야되는 거였는데 그나마 다행이다 예 몸에 지방질이 좀 있어가지고 잘 버텨준건지 뭔지 예 예 좀 이번에 세게 날아갔거든요 제가 이번에 뭐 다 낫고 나중에 바이크 타더라도 조금 조심히 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근데 어떻게 피할 겨를이 없더라고 더 쉬고 오시지요 예 좀 피할 겨를이 없더라고 지하주차장에서 이제 내려가면서 경사가 이정도 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좀 꺾는데 그냥 지하주차장에서 이제 내려가면서 일자 그냥 핸들 안 튼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딱 잡으면은 되게 안정감 있게 잘 잡히면서 중심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핸들이 꺾인 상태에서 브레이크 확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중심 완전히 무너지겠죠 원래 핸들 꺾은 상태에서 브레이크 잡으면 안 돼요 예 근데 그렇게 잡았다가 이제 쓰면서 확 쓰면서 이제 몸이 앞으로 확 가면서 예 그렇게 된 거라서 어떻게 뭐 다시 이제 그 복귀를 해봐도 안 넘어질 수가 없겠더라고 예 그쵸 그쵸 앞으로는 좀 안전장비를 좀 하고 멋도 좋지만 안전장비를 좀 하겠습니다 장갑을 이런 걸 껴갖고 예 장갑을 이런 걸 껴갖고 예 그래요 아 아 그리고 이번에 성지합창단 했던 거 올라갔는데 어 그 뉴진스 민지 그거 말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올린 영상들 중에서 조회수 추이가 가장 괜찮은 영상으로 지금 돼갖고 아 정말 다행입니다 예 그걸로 인해서 그래도 하이라이트 채널에 영상 계속 올리니까 그걸로 인해서 어 좀 재밌네 어 이 사람 뭐지 해가지고 다른 영상도 조금 보면서 조회수가 쪼글쪼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죽은 채널로 여겼는데 원래는 어 그나마 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계속 올라가면서 조금씩 우상향 하는 것 같아서 어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성지합창단 컨텐츠 자체가 뭐 이렇게 유익한 컨텐츠고 나쁜 컨텐츠가 아니에요 그건 약발방처럼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성지합창단 앞으로 좀 꾸준히 좀 해볼까 하고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는 성지합창단은 쉬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발라드 시장이 뭐 없어요 예 발라드 시장 최전성기가 내가 봤을 때 2019년도야 그때 송하에 뭐 저 임재현 그리고 뭐 포장마차 닐로 어 그리고 그 저 세명 이름 뭐지 아니 세명 세명이요? 어 어 아니아니 순순이 말고 세명 이름 에스종업이요? 아니아니아니 성단 이름 아 장덕철이요? 장덕철 어 뭐 그런거 어 2019년이 내가 봤을 때 그 발라드 그때가 이제 최전성기였어 그때 성지합창단 아 근데 근데 그 노래들 다 했어 거의 어 어 그때 유행했던 것들 싹 다 했기 때문에 뽕은 뽑았는데 앞으로 이제 발라드 시장이 더 뭔가 침체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성지합창단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확실하게 말해서 어 그렇다고 뭐 지금 포지션에 아일러뷰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뭐 저 뭐 그렇게 막 성지합창단에서 막 잘될 것 같은 노래가 별로 없어 어 그래서 성지합창단은 일단은 조금 이제 보류하고 있다가 다음 주쯤에 괜찮으면은 어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구요 나 흠 흠 흠 흠 Leod 흠 하으 헥 holes 흠 因 히 흠 흠 흠 흠 흠 흠 흐 ущ 흠 흠 흡 흠 아 근데 진짜 코로나가 지독하네 아직까지도 약간 코맹맹 소리 들지 않나요? 그죠? 코로나가 지독하네 아직도 자고 일어나면 가래 확 몰아서 뱉고 그러는데 아직도 가래가 쌓이고 콧물이 쌓이고 그래요 진짜 개 오래가네 어 무튼 뭐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말이죠 아 그 저 닭강정을 봤어요 닭강정을 봤는데 아 난 진짜 보다 보다 못 보겠어갖고 사망가? 거기서 하차했습니다 난 진짜 닭강정이라는 그 OTT를 좋아하고 재밌어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 네 아 너무 유치하고 개연성 아 솔직히 그래 개연성을 떠나서 재밌으면 그만이지 근데 나는 진짜 그 이병헌 감독 특유의 그 개그코드가 나랑 진짜 안 맞나 봐 어 그냥 배우들 무표정으로 이렇게 대사 따다다다 치는 거 그거 그 대사가 되게 재밌다고 하면서 막 이제 좀 빨아주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저는 진짜 이번에 약간 진짜 좀 굉장히 큰 호평이죠 네 필름이 아깝더라 네 필름이 아깝다고 생각했어 진짜 처음으로 어 너무 재미없어 어 못 보겠어 그 개그코드나 배우도 아깝고 필름도 아까운 그 좋은 배우진들로 더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뭐 일단 극한직업은 진짜 재밌었어요 극한직업은 정말 재밌었다고 생각해 그 이제 이름값이 있는데 아 전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극한직업 스물 그리고 또 뭐 몇 개 이제 썼는데 좀 폼이 떨어졌을 땐 조금 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막 이렇게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막 열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힘들어 어 보는 사람이 더 실망하게 돼버리니까 약간 폼이 떨어졌을 땐 쉬는 게 맞지 않나 난 지금 솔직히 그 이병헌 감독이 좀 폼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어 전 진짜 재미없더라구요 예 그래서 완전 노재미였고 하차했습니다 못 보겠더라구 피식을 한 번도 못 했어 어 진짜 딸이 닭강정이 되더라구요 예 그리고 이제 파묘는 천만이 됐더라구요 그래서 감독이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구 그래서 뭐 아 이렇게까지 잘 될 줄 알았으면 더 잘 만들 걸 그랬다 중반까지는 그니까 그 사무라이 나오기 전까지는 고트였잖아 어 한잔에 그러더라구 또 카페에 올라온 그 댓글 보니까 어 중반 전까진 그래도 고트잖아 한잔에 어 천만을 찍은 게 대단하긴 해요 그죠 밥 먹는데 고프냐고 네 보내드릴까요? 식사 편하게 하시라고 죄송하면은 좀 저기 시청료라도 좀 내구 보시죠 정기님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얘기 잠깐 해드리자면은 아 지금 제가 90만원을 땄잖아요 천만원 시드로 근데 이제 아 오피트 너무 귀찮다 로고인 지금 현 상황 예 일단 본전은 건졌어 정말 다행히도 지금 엄청난 하락장을 겪고 있는 이 비트코인이 대장주가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잖아요 비트코인이 쿨럭 하면은 쫙 떨어지는데 이번에 기침을 좀 쉬게 했어 어 완전 황가래를 뱉었어 비트코인이 콜럭콜럭 쿨럭 하니까 그냥 밑에 있는 알트코인들이 그냥 다 쏟아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다행인 게 어제까지 제가 진짜 이거 뺄까? 고민을 했어 엊그제였나? 네 보여드릴게요 투자네요 음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제가 이제 지금 총 보유자산 어 천만 삼십육만 이천구백 사십칠원 천 삼십육만 이천 천 삼십육만 삼천원 정도 근데 얘네 둘만 이제 그냥 본전치기만 해도 돈 많이 벌어가는 거긴 하죠 90만원 따는 거죠 근데 이제 얘네 시아랑 플로우 얘네 둘이만 조금 올라주고 그러면 이제 그때 뺄라고요 그러면 이제 천 백만원을 만드는 거겠죠 10% 먹고 이제 나간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근데 이게 어제 어디까지 갔었냐면은 얘가 어제 제가 잠깐 봤는데 솔직히 좀 쫄리더라고 어 얘가 어제 얘가 어저께였나 엊그제께였나 예 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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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지금 일단은 아직은 이득이야 아직은 이득인데 얘네 시아랑 플로우랑 얘네 둘만 조금만 올라주면은 바로 빼려구요 예 음 또 코인 얘기네 나가 블랙 방송 초반에 저렇게 와가지고 아무런 저 기여도도 없이 부정 내뿜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바로 내보냅니다 예 일다리 채워주는 것도 필요없어 나가 어 일도 도우면 안되니까 채팅을 하지마 어 시아랑 플로우를 선택한 이유에요 그냥 한거야 그냥 예 플로우같은 경우는 삼성이 붙어 삼성이 묻어서 한거고 시아같은 경우는 무지성으로 한거에요 사실 시아가 제일 안들어갔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냥 무지성으로 예 수위랑 세이로 조금 재미보고 나니까는 그 밑에 시아가 있더라구 어 얘도 좀 괜찮은 앤가 그래가지고 무지성으로 그냥 구매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이런 지금 실정이에요 그나마 다행이긴 하죠 아무튼 뭐 비트코인 계속 저는 비트코인 삼억 간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 저 코인방송 안할거고 그냥 간간히 이런 얘기만 좀 말씀드리는거죠 예 보라도 있어요 보라 그 코인 이름중에 그렇습니다 저 새끼손가락 요거 부러진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뭐 이렇게 드레싱 다시 해주시 아 그 저 저 보시고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저 엑스레이를 찍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병원 갈 일은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된다 어 요 안에 그 뭐 철로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모양 잡아주는게 있어요 예 기부스가 지금 들어있습니다 여기 머리도 좀 자르고 해야 되는데 머리 안 잘라 머리 좀 많이 지저분합니다 오늘 오쇼 재밌겠다 사건 사고가 많다고 사건 뭐 무슨 사건 있어요 사건이 뭐가 있지 예 무슨 사건 있죠 예 오프닝 다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 뭐 그 야구선수 뭐 얘 마야겠다고 내 초에 내가 야구선수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내가 아는 야구선수 추신수 류현진 박찬호 끝 그 정도야 나의 야구에 대한 관심은 그 정도밖에 없어 오타니 뭐 그 정도 오타니 이제 해외선수니까 뭐 2대5 정도 알고 딱 진짜 진짜 일반인 정도 어 그 정도 네 오늘 오프닝 그 오프닝은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예 저 다쳤다고 그것도 올려야지 예 오늘 오프닝에서는 딱히 짜증도 많이 안 내고 그러면은 오프닝은 이제 제가 오프닝 안 올리는 날은 뭔가 너무 루즈하고 너무 좀 풍선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경우 예 그럼 어차피 모든 게 루즈하면은 저는 안 올려요 그래서 그냥 컨텐츠 위주로만 이렇게 올리는데 어 오늘 이제 제가 좀 다쳤다는 소식을 좀 알려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뭐 야구선수 마약한 거 그거 말고 없지 않나요? 어 조두순 조두순이 뭐 뭐였다고 조두순 뭐 저 벌금형 받았다고 구 뭐 뭐 봤는데 야 근데 얼굴을 그냥 시원하게 공개해버리더라 JTBC에서 어 외출 명령 위반 야간 어 외출 명령 위반 야 근데 얼굴 보니까 그 예전에 그 저 뭐지 옛날에 조두순 사진 그 얼굴이 있다 어 완전 탈모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아내랑 다퉈서 화났다고 뭐 무단 외출했다고 징역 3개월 구속 어 어 어 어 조두순 아니라서 뭐 없어 예 오슈를 크게 기대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아 정준영 출소 아 근데 정준영 출소 있네 어 정준영 출소 있고 혜리 입장문 아 혜리 입장문도 있었네 혜리 입장문은 며칠 전에 하지 않았나 어 토마토를 좀 먹자 일단 네 토마토를 좀 먹자 원래 있는 거 한번 드릴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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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는 그거 좀 후숙시켜야 되는 거고 완숙 토마토 이번에 시킨 거 있잖아 토마토를 제가 시켜서 먹는데 쿠팡에서 토마토가 너무 딴딴해가지고 그냥 무슨 맛인지 이게 내가 봤을 때 토마토 맛이 아니야 들 익은 토마토야 맛대가리도 없는 토마토 시켜갖고 그거 말고 이제 그냥 좀 저 몰랑 약간 몰랑몰랑하고 좀 크고 붉고 그런 토마토를 좀 시키자 그래가지고 후숙 토마토가 왔어요 아 완숙 토마토 토마토를 좀 먹고 오늘 또 방송 활기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이슈들이 나를 어? 할 정도는 아니야 와 미쳤다 이런 리액션이 나올 만한 그런 소식은 없었던 것 같아 난 개인적으로 네 아니 푸틴 뭐 지랄하는 거 하루 이틀인가 네 그냥 내 갈비뼈가 금이 갔는데 갈비뼈 금 간 거 치고는 너무 회복력이 좋아져서 어 진통제 때문이겠지만 어 그래도 하루 만에 다친 지 하루 만에 이렇게 방송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다행이야 어 아 맞다 맞다 안산이 나는 조금 더 그거야 어 결국 사과했더만 결국 사과하긴 했는데 진짜 난 정말 안산이라는 사람이 너무 교활한 사람 같아 교활하고 야비하고 진짜 교활하고 야비한 사람 아니야 내가 방송에서 우리 여러분들 상대로 선동하는 게 아니라 사과하는 타이밍이랑 사과하는 태도가 진짜 너무 못대쳐먹지 않았어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 국대이고 한때는 국가대표로 이렇게 뛰고 나름대로 그 그 저 양궁 양궁 업계에서 나름대로 입지도 있고 저 금메달도 따고 그래가지고 그 엄청난 그 업적과 성과가 있고 그 위상이 있는데 어떻게 그 이름값에 비해서 그렇게 야비한 그런 행동을 하냐 비겁하고 진짜 비겁하여 난 너무 비겁하다고 생각했어 이번에 보고나서 진짜 못됐더라 사람이 아니 자기랑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그 매국노 대한민국에 매국노가 이렇게 많냐 뭐 이런식으로 올리고 그래서 잘못된게 했으면 바로 이제 빨리 빠른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고 그러고 했으면 좋았을텐데 조금 조용할때는 가만히 있다가 눈치보고 있다가 간보고 있다가 기싸움하는거 같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둔한 사람이 아닐텐데 나이도 젊고 어리고 SNS도 많이 하더만 뭔짓을 하더라도 그 따라 빨아주는 그 신여들이 있다는게 아 난 진짜 페미는 못말려 좋은활동 옳게 소비된 페미의 예시를 단 한번도 못봤어 진짜 아우 나 신여들이 더 밉더라 진짜 못났더라 인간들이 야 이 토마토가 색깔이 이래야지 좋다 좋다 어 토마토가 이래야지 벌써 붉잖아 어 우리 그 사상을 이해하긴 내가 성인지 감수성이 좀 아직까지 낮은건지 이거야 내가 원하는 토마토가 딱 이거야 원래 거보다 더 싸다고? 와 그 전 토마토는 진짜 너무 창렬 아니니? 와 진짜 별로였어 그 토마토 응 아니야 저 토마토를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고요 토마토를 매일 이렇게 먹으면은 뭔가 혈관도 건강이 좋아지고 토마토 효능이 남자에게 진짜 좋아요 우리나라에 김치가 있듯이 이태리에는 토마토가 있대잖아 이태리 남자들 토마토 무지하게 먹는데잖아 먹는데잖아 흠 토마토 많이 드세요 응 토마토 구워 먹으면 맛있어 토마토 구워 먹으면 맛있어 배고파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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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여러분들도 이 나이가 돼 봐요 건강에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어 비타민 같은 거 챙겨 먹고 고구마 저 서른여섯이요 요즘 동안이죠? 응 서른여섯이야 벚꽃 이건 연간 스팅 그래요? 한지 vähän 너무orts 엄청내역 바chs 큰딸 예? 말 좀 하라고? 아니 왜 나보다, 방송하고 있는 나보다 오디오에 관심이 하나? 오디오 광바증 있네? 무슨 말을 할까? 어? 무슨 말을 해? 여러분 3월달 시청료 미납자들이 87%인데? 3월달 시청료 미납시다 배부사님 뭡니까 이게? 노래요? 노래 제가 뭐 하면 하겠죠? 이제 저... 코로나도 다 나왔겠다? 단가... 근데 저는... 단가를 물어보면은... 좀 그래... 단가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아니야 여기는... 어... 노래 한국단 단가 이렇게 적어놓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럼 너무 짜쳐... 그래서... 먼저 제시... 먼저 제시... 그거 먼저 내봐... 어... 어... 음... 아 시가 시가 좋다 시가...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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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좋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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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